트럼프 취임 첫날에 바로 나올 수 있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무엇이 담기겠는가 그 목록에 뭐가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략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월치즈 채널에 여러분들 나왔네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가장 늦게 여러분들 개표가 진행된 곳이 바로 애리조나 주하고 네바다입니다. 땅이 넓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죠 선거 끝나고 나서 3 4일까지 계속 여러분 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거의 선거가 끝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애리조나하고 네바다가 선거인단이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겼다고 그래서 312석이 확정이 된 겁니다. 확정이 312성이 확정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기사가 오늘 났네요. 보시게 되면 공화당 대통령 당선자 선거인단 투표 312표 획득 민주당 부통령 카말라 헤리스 226표 획득 네바다하고 애리조나도 2020년 10월 대통령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던 애리조나는 피닉스 란 대도시가 포함된 마리코파 카운티 네바다는 라스베이거스가 이런 포함되어 있는 마리코파 카운티 가 아니고 클라크 카운티 전부가 다 선거에 문제가 있었던 데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선거 개표가 다 정리가 돼 가지고 312석을 획득한 겁니다. 압승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상원은 53대 46 하원은 현재 213대 200인데 마이클 심박사 전망에 의하면 하원에서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200 몇 석입니까 222석 223석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여기 보시면 50대 47.5로 끝났고 오늘 월스트리저널이 보도한 6석을 트럼프 후보가 갖게 됐다.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들 오늘 월스트리저널을 보니까 왼쪽 하단에 첫째 날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는 첫날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행정명령에 담을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을 다룬 기사가 있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고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 보시면 가장 첫 번째 담을 것이 이민 불법 입국자입니다. 어제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표현입니다. 용어를 제대로 써야 되죠. 불법 이민자가 아니고 불법 입국자입니다. 합법 이민자라는 용어를 쓸 수 있지만 불법 이민자라고 쓸 수는 없는 겁니다. 불법 입국자. 그런데 영어 표현은 그냥 이미그레이션을 썼습니다. 그 외에 다른 표현이 없는 거예요. illegal immigration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표현을 쓰게 되면 불법 입국자라고 표현해야죠. 불법 이민자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엔게디 헤나님 고맙습니다. 자 이 이제 불법 입국자가 반드시 포함이 될 거다 이야기죠.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추방 프로그램을 시행해 옮기겠다. 그래서 이 불법 입국자 추방을 명령하는 사전 초안 행정명력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시대에 추진했던 많은 이민정책을 폐기하거나 고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들.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행정명령에 들어갈 수 있는 콘텐츠 가운데 넘버완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불법 입국자 대규모 추방. 취임 첫날 행정조치를 통해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모든 사람에게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권 신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중단하겠다. 망명신청자들이 미국의 이민법원에서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미국을 떠나서 멕시코에 머물도록 하는 멕시코 잔류정책을 첫날에 다시 시행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도 지금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에 대한 사법적인 그런 부당한 조치를 계속해서 밀어붙었던 인상이 조금 조금 험악한 잭 스미스 검사를 해고하겠다. 그리고 2021년도 1월 6일 미국의 의사당에 난입하는 사건 때문에 구금되거나 구속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 조치를 실시하겠다. 트럼프는 2020년 선거를 전복하고 권력을 유치하는 노력에 대해 와신또 디지에 트럼프에 대한 연방소송을 감독하고 있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신속하게 해고할 것이다. 그리고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반란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된 천명 가운데 상당수를 백악관으로 복귀하며 사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다음에 이제 기후협약 통상이름들 기후협약 기후온난화 조치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민주당 쪽은 우호적이고 공화당 쪽은 그렇게 별로 우호적이지 않죠.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침천날 발효될 executive order 행정명령에 포함될 수 있는 사안을 월스트리트저너리엄 정리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외교정책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조치를 취하겠고 그다음에 전쟁 종식, 미국의 주둔비에 대한 합당한 지불 그리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관련된 모든 장군의 사임을 취임일, 정오까지 요구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성소수자의 보호 그리고 성전환자에 대한 그런 보호조치, 지나친 보호조치에 대해서 공화당이 다른 입장을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학생 보호 지난 4월 바이든 행정부는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다루기 위한 타이틀, 뭐의 마지막 변경사항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트럼프는 취임 당일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이러한 보호를 취소하겠다. 대통령이 한 명 바뀌면 이렇게 크게 바뀌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힘이 연방 대통령 힘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고 참 미국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 미국의 공화당 내에 많은 그런 자원봉사자들 그다음에 기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공정선거를 이번에는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된다.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2020년 10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좀 의심쩍게 끝나고 난 다음에 각 주의 공화당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완전한가는 아직 한참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선거를 여러분들 조금 더 조금 더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계획을 실행한 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그래도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